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은 몸매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전현묘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 크잖아요. 겁도 많은 사람, 겁도 많고 입담도 좋고 성심은 착해요. 그러니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한 곳에 오래 있는 성향은 못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로 보면 아나운서 뭐였죠? 이 사람 원래 직업이? 아나운서였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앉혀놓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하고는 머리는 똑똑하니까 그런 걸 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얘는 게 이제 지금 어쨌든 롱런할 수 있는 사람이라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자기 직업이 이런 직업이 천직으로 맞고 사람 너무 좋아한다. 이런 게 팩트고 그런데 인연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인연을 만나기 쉽지 않다라는 거는 결혼할 사람 말하는 거예요. 연애는 하되 자꾸 이제 결혼은 성사가 안 된다. 원래 결혼은 빨리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결혼의 운이 자꾸 밀려난다. 이런 기운이고 올해도 이 사람은 우리가 하반기로 가면 상복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문제 일으키거나 이럴 거 없습니다. 겁이 많아서 웬만한 일에 구설되거나 관제가 될 일에는 손을 안 댑니다. 그런데 여성스러운 면도 있고 많은 외로움을 타는데 제가 볼 때는 여자 보는 눈이 높다.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됩니다. 이분은 외롭긴 한데 여자를 보면 얼굴을 보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은 몸매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번이 얼굴이냐 몸매냐 하면 이 사람은 1번이 몸매 2번이 얼굴이고 그다음에 성격을 보고 그다음에 머리가 조금 똑똑한 현명한 여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줘하고 조금 현명한 여자를 찾기 위해서 만나보면 이기적인 여자들이 많았던 거죠. 스캔들도 났던 분들도 있고 사귀었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짝 찾는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세 가지가 마음에 들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혼은 조금 더 늦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이렇게는 안 들어옵니다. 연애를 그리고 사귀자를 사귀어봐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1년은 해보고 만나보고 그다음에 집안에 반대가 있거나 이러면 이 사람은 안 합니다. 네 저는 응원한다고 보이고 자기가 일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겨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 이런 걸 저도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 혼자 산다 맞죠? 그걸 즐기고 먹는 것도 좋고 그냥 사람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 실상을 막 보여주는 것처럼 허당기도 있고 귀엽습니다. 근데 털이 많은 남자는 저는 싫어해서 그건 내 스타일.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 좋아합니다. 사람 좋아해서 그냥 그런 방송을 하고 싶지 막 그런 거는 없죠. 근데 이제 사람이 좋아서 오래 머물 수 있다고 보이고 사업은 나중에 할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할 거는 같습니다. 어떤 쪽으로 얘는 뭐 이렇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사업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